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규 팁이자 교사 팁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생기부 연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학적 업무를 하면서 조금 공통적으로 보였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종종 까먹곤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한번 네 가지만 추스려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그럼 짧게 찍어볼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생기부 말투는 모모함 이런 말투여야 돼요. 모모한다 이게 아니라 명사 형태로 끝나야 합니다. 모모함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기본 전제로 하시고서 특히 주의를 기울으셔야 되는 부분은 먼저 날짜예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 그리고 동아리나 진로 같은 경우에 정말 날짜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날짜는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많이들 빠뜨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양옆에 괄호가 들어가더라도 공통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괄호와 숫자 사이에는 띄어쓰기 공백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띄어쓰기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먼저 알아두시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을 보시면 온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숫자를 맞힐 때마다 온점을 넣어주시고 온점의 끝으로 괄호를 닫으셔야 합니다. 이게 가끔 온점이 빠져가지고 교과목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반드시 이렇게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물결 표시가 아니라 작대기 표시예요. 이걸 물론 연수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결 표시가 아니라 작대기 이 하이퍼와 온점 사이에는 역시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요. 요건데요. 여기 앞에 공이 붙어 있는데 뒤에도 또 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리 숫자의 개월, 달일 경우에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08.11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점이 붙지 않아요.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날짜를 표시하셨을 때 점은 5개만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기본 형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은 따옴표인데요. 이거는 사실 생계부 기재 유령에 막 반드시 나와있진 않아요. 이거를 써야 된다. 근데 보통은 다 많이 고치시는 거라서 한 번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제가 단어를 썼고요. 아무 말이란 단어를 썼고 작은 따옴표로, 소 따옴표로 이제 닫아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은 조금 깨지지만 위에 모양이랑 아래 모양이랑 조금 다른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위에 거는 한글 문서에서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따옴표는 나이스상으로 볼 땐 모른데 이게 바이트가 굉장히 커요. 그냥 나이스상에 입력했던 거나 메모장에 입력했던 것보다 바이트가 조금 더 큽니다. 바이트가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이제 한글 문서에서 작성해서 복붙한 거예요. 이게 아무 말이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 16 바이트입니다. 근데 반면에 나이스상으로 입력한 거거든요. 메모장에서 입력한 거. 이거는 바이트가 12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바이트가 4 바이트나 차이가 나는 거죠. 한 글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이스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출력을 해서 보면은 거의 한 글자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트가 크기 때문에 공백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다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작은 따옴표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한글 문서 복붙을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생계부 담당 선생님께서 또 올해 공지를 해주셨는데 작은 따옴표를 웬만화해서는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양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웬만해서는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전입생 확인시에 꼭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생기부 마감할 때도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띄어쓰기랑 맞춤법이에요. 이건 당연히 필수로 하는 거라서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실 텐데 이게 한글 문서에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맞춤법 검사기로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틀리시는 부분이 엑셀에서 작업해서 옮기시는 경우도 있고 한글에서 작성해서 옮기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들여쓰기를 잘못됐거나 이러셔서 빈칸이 두 번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기에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엑셀 작업하실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거를 네이버에 맞춤법 검사기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한번 돌리셔서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지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맞춤법이랑 연관된 부분이라 여기라 넣었는데요. 영어 표현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PD나 CF 이런 고유명사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글로 굳이 쓸 수 있는 거를 영어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지양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AI로 안 쓰고 인공지능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띄어쓰기랑 맞춤법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는 게 생기부 기재유령 174페이지 보면은 앞에 내용은 뭐 생략을 했지만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의 정정은 가능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정정을 이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이 정정대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엔 즉슨 뒤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탈자를 정정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탈자 때문에 생기부 정정대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의 문제가 없으면 보통 패스를 하긴 하는데 근데 정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나쁘면은 이 자료를 정정하기 위해서 정정대장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탈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인식을 해주시고요. 띄어쓰기랑 맞춤법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그러니까 학적과 관련 지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학기 시작일을 조금 틀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임원 기간인 건데요. 반장, 부반장 기간이기도 하고요. 이게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2일에 입학을 합니다. 3월 1일에 입학하지 않잖아요. 3월 2일에 입학하니까 3월 2일이 시작이에요. 근데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2, 3학년은 3월 1일자가 시작이에요. 3월 1일이 공휴일이어도 3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꾸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담임선생님, 아니면 교과목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학기 종료일이에요. 학기 종료일이 1학년이랑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8일입니다. 근데 당연히 해는 달라지겠죠. 내년 2월 28일에 학기를 종료하는데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종료일이 언제냐면은 종업식이에요. 그러니까 종업식, 졸업식 같이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종업식을 하고 졸업식을 한다면 당연히 졸업식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날짜가 졸업식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통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 1학년과 학기 시작일과 끝나는 날이 다르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서 반장, 부반장 혹은 아니면은 동아리 부장 같은 경우에 임기 기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3월 1일에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날짜는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장, 부반장, 그 다음에 학기 시작 종료일 요거를 적으실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요 경우에는 생기부에서 이제 학생 생활에서 창체, 자율활동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행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행발은 날짜를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기를 주의하셔서 자율활동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별거 없었죠. 정말 별거 없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신규 때 헷갈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분명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작은 도움이 남아 드리려고 제가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제가 헷갈렸던 거 위주로 한번 영상을 또 준비해서 와보도록 할게요. 구독자 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제가 신규 팁을 올리면은 인고생이 구독 취소를 할 거고 인고 팁을 올리면은 당연히 신규가 취소를 할 거고. 그쵸? 근데 채널에 불리할 정도의 거대한 규모는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 안녕.